안녕하세요. 이비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시작할 때 딱 눌러야 하는 거 바로 아시죠? 그리고 저희 채널은 우측 상단 점 3개를 터치를 하시면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죠? 자막으로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국어를 자막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채널에 새로 구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그분들은 뭐부터 봐야 되지? 너무 영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옥스윙 바이블이라는 재생 등록을 딱 클릭을 하시면 1강부터 50강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쭉 하루하루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그리고 매일 나가는 영상도 양념 삼아서 시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끌고 내려와라! 끌고! 채를 끌고 내려와라! 이 말 정말 제가 골프 레슨을 하고 골프 영상을 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끌고 내려온다! 끌고 내려온다! 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 있고 위험한 행동인지 절대 끌고 내려올 필요 없게끔 하는 게 더 쉬운 게 아닌지 여러분께 여쭤보면서 바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내려온다! 과연 이게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끌고 내려오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끌고 내려오는 것보다 끌려 내려오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께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끌고 내려오는 건 왜 끌고 내려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 스윙적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요. 컨디션을 스윙해서 쭉 가고 아직까지는 클럽 페이스가 회전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하프 스윙 올 때까지는 회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임팩트 구간으로 들어올 때 이 클럽은 분명히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 몸과 함께 회전이 돼서 또는 손으로서 공으로 들어가 임팩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백스윙에서 여기까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더 못 올리겠다. 아이고 관절이 막혀서 못 올리겠네. 그러면 여기서 코킹을 하면서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있던 애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뭐 이대로 내려면 이건 뭐 난리나는 거죠. 거의 재앙 수준이죠. 그런데 일단 스윙을 크게 해서 도약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쫙 벗고 가다가 더 이상 못 가니까 코킹을 통해서 스윙을 가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프로들은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모양만 따라 하느라고 여기서 코킹은 한 이 정도에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충 같이 갈 수 있는데 선수들은 쫙 돌려서 여기까지 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쫙 하다가 아 안돼. 그러니까 코킹은 딱 이만큼 가 있어요. 벌써 뒤집어져 있죠. 이건 안 뒤집어져 있는 거고 여기는 안 뒤집어져 있고 뒤집어서 이렇게 꺾어놨어요. 이야 그럼 거의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아요. 프로들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정면 여러분들 프로는 여기.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끌고 내려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지금 코킹 돼 가지고 채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쳐버리면 전부 슬라이스가 나거나 샹크가 나겠죠. 열려 맞아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양을 그대로 변환시킬 수 있는 데까지 오라는 얘기예요. 왜? 공을 치기 위해서 눈이 커지면서 이쪽 페이스를 먼저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위치는 여기였는데 벌써 덮여 버렸죠? 그럼 공이 안 맞겠죠. 그러니까 야 너 사실은 여기서 원래 공 쳐야 되는데 좀 힘 좀 넣어 주려고 좀 꼬임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들고 말이야. 좀 멀리서 오라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바로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안 되죠. 그럼 여기까지는 끌고 와. 그래서 대신에 탄력 있게 빨리 오면서 이 위치에 통과했다고 인식이 될 때는 다시 돌리면서 공을 칠 준비를 해야 해. 라는 이유에서 끌고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스윙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까지 가는 거 간다 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용두 사미 스윙. 용두 사미 스윙. 위하에서 아래로 그런 스윙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라리 이만큼 가가지고 못 올 바에는 이 정도에서 약간 그 모양 그대로 좀 도약거리만 주고 빡! 바로 때려버리면 훨씬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옥스윙은 굳이 꺾어 올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여기잖아요. 여기. 컨벤셔널 스윙은 쭉 올라가는 거고 옥스윙은 그대로 연장선으로 가서 오른손목을 이용해서 때려줬을 때 훨씬 쉽게 때릴 수 있다고 해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을 위한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옥스윙은 끌고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바로 때리면 돼요. 그런데 컨벤셔널 스윙은 클럽 베이스 모양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쭉 끌고 여기까지 와야 해요. 온 다음에 이제 뭐 손으로 치거나 몸을 돌려서 임팩트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끌고 내려오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끌고 내려오면 엎어지는 형태가 생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제일 높은 곳까지 갔으니까 여러분들 끌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갔을 때 샬로잉이라고 언제부터 샬로잉들이 등장해서 다들 이렇게 샬로잉을 외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샬로잉은 여러분들이 샬로잉이 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샬로잉은요. 이렇게 정말 빽이 높아서 끌고 내려오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윙이 작잖아요. 이 상태에서 쭉 높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까지 오기 위해서 갔던 길을 돌아 그냥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어찌 보면 옥스윙은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하프스윙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샬로잉이 된 동작이 보통 여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여기에서 요만큼만 치자에 주의해요. 조금 더 둘 거면 가고. 그러면 끌고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끌고 내려온다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아래 동작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동작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손이 펴지고 끌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몸을 이렇게 쫙 돌리면서 역동적으로 동작을 연결시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볼링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타는 걸 한다면 잘 보세요. 이만큼 가가지고 이만큼까지 가져와서 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몸을 아래에서 위로 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면 다 손 펴지고 그러죠.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제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한번 쳐 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이거 하고 그냥. 아이고 귀찮아.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끌고 내려와 지나요? 제가 끌고 오나요? 아이고 귀찮아. 오히려 제가 안 끌고 오려고. 안 끌고 오려고. 아래에서 위로 스윙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어깨방향, 저는 어깨 역할에 대해서 제가 판도라로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백스윙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어깨가 변화가 되면서 다운스윙 형태를 만들고 제가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판도라 시리즈 중에 어깨에 대해서 다룬 것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깨를 변환시키고, 왜? 이렇게 올라가는 스윙은 백스윙을 위한 어깨 각이고, 다운스윙을 위한 각은 이렇게 변화를 시켜준 상태에서 때리는 사이드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그냥 다 귀찮으면 그런 거 귀찮으면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시키고, 스윙이 컸다. 작은 스윙을 할 때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러니까 뭐 초보자들에게는 굳이 막 높이 안 들어도 되니까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하면 못 끌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초중급제만 있는 게 상급자도 있죠. 그럼 상급자는 쫙 어깨가 갔을 때 이걸 끌고 내려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던데. 이것도 뭐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실제로 이 어깨 모양은 백스윙을 위한 어깨인데, 다운스윙을 위한 어깨 모양으로 어깨를 틀어 놓고, 그 다음에 치게 되면 어깨, 저는 손 가만히 있어요. 어깨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가 치기 위한 동작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 와 있고 이 자리에서 펴면 되겠죠. 그러니까 스윙이 쫙 갔을 때 이걸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깨 방향을 전환을 시켜주면. 왜?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맨날 쥐어박는 게 백스윙 용으로 공을 치니까 쥐어박는 거예요. 왜? 이 어깨 방향은 위아래니까. 그런데 공을 칠 때는 우, 좌잖아요. 좌, 우, 우, 좌. 그러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어깨 방향을 바꿔놓고 때려야 하는데 굳이 손을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돌려놓으면 벌써 다 와 있죠. 그 상태에서 때리면 되는 거예요. 때릴 때는 손으로. 그래서 백스윙 쭉 들고 어깨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컨벤니셔널 스윙 형태로 굳이 끌고 내려올 필요 없이 끌려 내려오는 동작에 의해서 공을 멋지게 때려낼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축은 안 바꾸고 이걸 이렇게 끌고 내려오고 이런 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끌고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막 계속 그거에 목매고 있으면 제발 좀 그만 좀 하고 여기에서 초보 골퍼들은 그냥 아래서 위로 하세요.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그냥 몸 바짝 붙어야 돼요. 뭐 아래서 위로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하고 있어. 오른쪽 허벅지 붙여서 아래서 위로. 그러면 끌고 와 지잖아요. 왼다리까지. 그리고 좀 잘 치는 분들은 큰 분들은 여기에서 치기 전에 이건 분명히 백스윙 용 어깨 방향이니까 치기 위한 수평형으로 바꿔 놓고 때린다. 순서가 이거죠. 백, 어깨, 손. 백, 어깨, 손. 이렇게 해서 공을 쳐야 되겠죠. 힘들어서 하지도 못해. 백, 어깨, 손. 이런 식으로 치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깨가 떨어지면서 손이 팍 뻗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끌고 온다? 아이고 뭘 끌고 와요. 다 끌고 오지. 다 끌려 내려와 지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슬라이스 나면 슬라이스 내지 마세요. 훅 나면 훅 내지 마세요. 못 끌고 내려오면 끌고 내려오세요. 뒤딱 나면 뒤딱 내지 마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안 나게 해야죠. 다른 방향으로. 의외로 쉬워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옥팸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레슨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레슨 사라져버렸! 하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가시자고요. 편하게. 편하게. 우리의 몸 상태를 알고 우리의 신체 능력을 아는 상태에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스윙이 어떤 건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오늘 수는 괜찮았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요즘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연말까지 한번 세게 나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옥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 옥맞습니다.